그걸 아주 그냥 보여주려고 오늘. 제사진. 오늘 직접 갖고 오셨다고요? 와, 정말. 야. 오, 이거예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 뚜껑은 제주도 하루 감고. 아니, 근데. 자, 한번 봐요. 네. 이거 참 외출을 안 시키거든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노출 아닌가요, 외출? 외출, 외출. 같이 함께 외출. 외출 자체를 안 시키는데 이게 10년이 된 거라 이제 신화의 반도 요즘 못 가잖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 다 떨어집니다.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만나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항명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우이송류라고 그래요. 우이송류. 자, 이거는 이제 가지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갔는데 만나의 가지를 끊어서 온 거예요. 이게 가시와 비슷한 거예요. 네,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잘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외출 못 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건 귀한 거니까 얼른 집어넣고. 그렇죠, 그렇죠. 모자도 씌워주시고. 네, 네. 네, 네. 네 모자 크기가 비슷한 거 같아요. 저걸로 봤을 때 그랬네. 우리 실물로 봤잖아요. 사진으로 한번 또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진까지 또. 좋아요. 저게 이거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죽었잖아요. 말랐잖아요. 저거는 이제 마르지 않은 만나라는 남은데 현지인들은 만화라 그래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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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보고 싶어요? 자세히 한번 보면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하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서리와 같이 하얀하게 세미하게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만나가 아니고 만나는 저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게 만나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소금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소금? 소금을 안 먹으면 죽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어떻게 먹지? 근데 저는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이 질문을 한 게 중요하죠. 그렇죠. 추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 김형사 계속해 보자. 이 만나라는 식물의 맛이 아오. 아오. 아오.